하훈아 너가 보기엔 아빠는 되지 안되지? 응.. 멍멍이 아빠 멍멍이야? 응 너가 보기엔 아빠가 되지 않네 응.. 못 땡겼다 뭐? 못 땡겼다 꿀꿀해봐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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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꿀꿀해봐 설치해 꿀꿀해봐 꿀꿀 설치해 설치해 냥냥냥냥냥 꿀꿀해봐 호나 호나 장례 공례? 아니 춤성해야돼 뚱뚱 응 그렇지 다시 하훈아 이리와봐 이재민 이리와봐 이리와봐 하훈아 이리와봐 하훈아 이리와봐 하훈아 하훈아 차렷 열정샷 차렷 정례 충성해야돼 충성 다시 정례 충성 정례 눈빙은 눈들어 충성 없어? 잘 봐봐 엄마가 바뀐 것 같은데? 엄마 어디가 깜고 엄마 어디가 깜고 아내 어디가 깜고 엄마 어디가 깜고 아민아 엄마 어디 바뀐거 없어 아민아 손맛 있어서 하훈아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하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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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봐 엄마 머리가 바뀌었나? 잠깐! 어떻게 바뀌었어? 잠깐! 잠깐!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엄마 오면 조금밖에 안 나지 그럼 어떻게 된거야? 나 다가진거야 짧아진거지 엄마 손도 안뜯어져 아니 미혼실 가서 머리 잘랐지 머리가 왜 짧아졌겠어 잘랐으니까 짧아졌지 엄마 머리 잘랐다니까 얘들아 이하준 너 엄마 머리 자른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왜 몰라 왜 몰라 오미가 알았지 최고야 모르고 엄마 여기 다 막아줘 이거 봐봐 엄마 여기 어떻게 됐나 봐봐 엄마 여기 어떻게 됐나 봐봐 여기 엄마 햄생겄어 햄 아프겠지? 베퍼론이다 베퍼론이 엄마야 엄마 이거 봐봐 엄마 호박전이 엄마 호박전이 호박전? 호박전이래 엄마 여기 봤어 엄마 여기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맞았잖아 주사 몇 번 맞았나 봐봐 3번 아니 구멍 몇 갠지 봐봐 2번 2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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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5번 피도 엄청 많이 났어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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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5번 10번 15分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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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strait puppy creepy atch i cat pet cat 아빠 이거 봐야 넣어주세요 안돼요 이리 와요 아빠가 일부러 뺏어 아 좀 와봐 하준아 물어볼게 있다고 하준 이리 와봐 엄마한테 와봐 진짜 바람들었어 우리 뒤에 호박전이 하준 이리 와봐 엄마 어깨 호박전 생겼지? 하준아 하준이 보기에는 아빠가 뚱뚱이 안 뚱뚱해? 음 뚱뚱해 얼만큼? 어 1억 꿀꿀 돼지 같아? 아 그럼 엄마는? 엄마 안 뚱뚱해 엄마 엄마 낼쓰나? 빨리 봐 빨리 엄마 응? 엄마 너 시야 하준아 하준 이리 와봐 하준 이리 와봐 엄마 이거 봐 우와 하다 다 있는 듯 어 괜찮은데? 쓸 보이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의 부추 어느덧 이렇게 하는거야? 이렇게 하는거야 엄마 다했어? 예뻐? 고마워 맘에 들어 엄마도 있어요 응? 어? 하훈아 잠깐만 얘들아 이거 두 귤 아빠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알았지? 먹으면 안 돼? 잠깐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하훈아 하훈아 이거 귤 아빠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알았지? 안 먹어 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자 야 이건 진짜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빠 거야 응 어? 하나 엄마 건데 이하준 엄마 거 먹었어? 엄마 이거 폴로 이거 엄마 거야 엄마 고마워 뭐야 엄마 거 왜 안 먹어 이하우? 아빠 거는 먹고 아빠 거 먹어야 돼 아빠 거 먹어야 돼 먹어 먹어 아빠 먹어도 되지 그럼 이건 아빠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조개는 응 아 먹으면 안 돼 아빠 거야 빨리 빨리 먹어 아빠 빨리 먹으래 빨리 먹어 응 아 여기 놓고 먹을 거야 귀여워 엄마 할 수 거야? 어 뭐야 어디 갔어? 뭐야 어디 갔어? 아빠 손이 좀 빼서 갔어 아빠 손이 좀 빼서 갔어 아빠 손이 좀 빼서 갔어 아빠 입에다 빨리 넣어줘 뭐야 이하수 엄마 준다고 가져왔어? 아빠 거를? 아빠 거를? 이거 불러도 돼 하준아 하준아 이리 와봐 하준이가 보기엔 아빠가 뚝뚱해? 응 안 뚱뚱한데? 하미 보기엔 아빠 뚝뚱해? 아니 하훈아 하훈이 보기엔 아빠가 뚝뚱해? 응 전파 뚝뚱이라고 하셨는데 하민아 이하민 하민이 보기엔 아빠가 뚝뚱해? 아니 여보 여보가 보기엔 내가 뚝뚱해? 응 전파 뚝뚱 응 야 애들 앞에서 뚝뚱이라고 하지마 뚝뚱이 얘네들 놀린단 말이야 하준아 아빠 뚱뚱해 안 뚝뚱해? 응 뚱뚱해 왜? 아빠는 안 뚱뚱하다며 하훈아 하훈아 아빠 뚱뚱이 안 뚱뚱해? 쟤 애들이 착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잖아 여보 응 엔진 엄마가 안 뚱뚱해? 하훈아 아이씨 하훈아 헹하 하훈아 나도 운행도 봐 하훈아 하훈아 아미 하훈아 아유 잘먹었네 하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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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들 말랐어 엄마한테 너 한번 보여줄게 왜 저렇게 특정해 곱이네 늦게 아니고 곱이었는데 엄마 날라 엄마 잘 자요 해 엄마 잘 자요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됐다 이제 들어가요 좀비들이네 펭크 펭크